새하기가 발견되면 그게 어디다 누가 봐든 무조건 죽게라. 야! 갑시다. 어찌 나만 도망치란 말이냐. 하자가 좀! 어서 가십시오. 어서요. 비켜서 가십시오. 나부터 배구 가게.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면 이길 밖에 없으니까. 공주자가가 대굴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야? 어차피 우리랑은 신분도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야. 예쁜 여자는 다 요물이니까 홀리지 말라고. 그 형님이랑 저주 죽이실 겁니까? 그래야 이 비밀에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저것들 반통속이라는 뜻 아니겠소? 한 가지 방책이 있긴 한데. 잠깐! 사람을 붙여두었으니 이번엔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죽어주십시오, 공주자가. 전하!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니? 고개를 들어보거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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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